5분 안에 술래의 눈을 피해 결승선에 들어오는 분들은 통과입니다. 그 옛날에 어릴 때 하던 문화를 이만큼의 눈은 피해 결승선에 들어오는 것으로 보입니다. 에이블 로버의 장버전은 달라고 처리된다. 이 사람을 그렇게 죽여먹고! 여보! 무슨 소로? 무슨 소로 있어야지? 우리끼리 이렇게 죽으면 안 들어가잖아! 이끌어! 이 사람을 그렇게 죽여먹고! 아멘! 죽여먹고! 이 사람을 그렇게 죽여서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